한국국토정보공사 2회 초 조사인 스토베에서 승부를 맞겠습니다 3구 쳤습니다 라이터넘을 쭉 뻗습니다 안타합니다 야구 차치는 맞고 타고 차치는 잡았다 손 앞에서 3구 라우트였습니다 우리의 야구 차치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첫번째 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왜 한국말 못하냐 그런 말 일본에서도 사회수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지 내 그리운 고향 꽃귀는 그 그곳 그곳 사회수 그곳 이럴 그 이럴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